아 빠 게임 준비하라 이거 67TP랑 슈컨 우선 다 중앙으로 갈거고 어 277이랑 140이랑 2684만 여기서 대기해봐 이쪽 5L도 중앙으로 가 이쪽 가서 우선 엄폐약 끼고 있어 딜백라이트 있어가지고 아우 근데 쟤네 짱짱하네 바이스톤에 헬크라이까지 있네 빼백라이트 한번 훑을거야 준비해 호 돌려놔 나 떴다 우측으로 한번 훑았네 우측으로 아 얘네 우측으로 온다 나와봐 나와봐 야 277이랑 왼쪽에 다 올라가 야 태비드 다 빠져 홍치네 슈컨이랑 육시티피 다 그냥 빠져 홍을 칠 여깄다 아 아 쟤댔네 이거 라스파터4 라스파터4 그 중앙으로 와줘 그 병력들 지금 여기 여기 병력들 907 덮치라고 오케이 확인 가버려 헤비들은 빼면서 엄폐물 끼고 버텨 그냥 빨리 와줘 그냥 니네 구멍 칠 잡아야 돼 니네 그냥 뛰어오라고 서서 쏘지 말고 뛰어오라고 아 미니맥 가령을 깜빡했는데 잠깐만 바샷 안보임 바샷 왼쪽 바샷 왼쪽에 하나 있네 그냥 무시하고 센터 넣겠어 어 바샷 무시 바샷 무시 그냥 들어와 빨리 들어와서 여기 밀어 여기 2684랑 여기 밀어줘야돼 슈컨은 버티기용이니까 엄폐물 끼고 숨으라고 실체 끼고 버텨 그냥 슈컨이랑 유시티피는 하쿤아 붙어줘 왼쪽으로 여기 빨리 얘네빨 정리해 얘네 알겠어? 왼쪽으로 붙어야지 길사나 왼쪽으로 오케이 들어와 일로 다 들어와 하쿤아 왼쪽으로 붙어야 돼 왼쪽으로 이거 지금 이륙공 딸피 오케이 좋아 길산 길산 니가 맞아줘야돼 오케이 오케이 숙첼 딸피 오른쪽 일사공 오른쪽 봐 일사공 오른쪽 보라고 왼쪽이고 거긴 이 새끼야 좋아 점사해 길산 저 마무리해 277 딸피 아니 저거를 왜 쏴 씨 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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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려놔 우선 됐어 오케이 됐어 277 빼봐 아 60TP가 277 마무리하고 합쿤아 그 바샷 무조건 잡아라 아 아 아 아 일단 합쿤아 저거 쏴줘 260 쏴줘 200 잡아라 그냥 200 50TP 277 마무리 될까 아 아 바샷 장전 끝났다 씨 일곤 잡아 일곤 아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초반에 넣어봐요 이거 죽어서 봐라 이거 바샷 무시하고 우측 봐 아 아 이걸 지내 이렇게 야 이거 점사 싸움만 잘했어도 이겼거든 그니까 한방 데미지가 지금 봐봐 아까 140이 계속 실수하던데 2684가 650 데미지잖아 한방 데미지가 그러면은 아까 걔 277P500 메셨잖아 그거 왜 쏴 니가 응 니가 쏘면 안되지 그거는 277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 니가 거기서 양념을 왜 얹어 딜로스라니까 그거 내가 콜을 했잖아 2684 보고 277 그거 딸피 잡으라고 근데 그걸 니가 땡이면 안되지 1사고 팀원을 안믿은거야 니가 2684를 그리고 슈컨이랑 60TP 니네들 있잖아 왜 당황해 그냥 버티면 되잖아 그 니네 후진하 내가 후진하라 그랬지 그리고 시체 하나 있지 않았어? 그 구조물 같은거 그거 끼고 그냥 버티면 돼 그쪽 보고 중앙은 볼 필요 없어 근데 니네 계속 후진하다가 때리려고 하더만 보니까 그냥 버티는 자리야 거기는 버티기만 하면 돼 거기는 너무 못 버텼어 슈컨이랑 UCTP가 아무튼 다음거 하자 OA랑 277 뽑아봐 5회 두대뿐이 안나오네 5회 두대뿐이 안나오네 1405 두대에 CTP 하나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레디해봐 아 첫판 이길 수 있었는데 꼬여가지고 이거는 아 아까 성작으로 대가리 때려졌는데 역구리 때려가지고 아씨 그거 못 잡은게 아까워 핫군아 레디해줘 핫군 07 4대 07 4대 이거 오더할게 277 4대 있잖아 여기 돌아가 일로 덮쳐 그리고 나머지 5회랑 6TP 140은 중앙으로 간다 전부 좀 넓게 퍼져 중앙가서 탈 manuscripts 자막 컨트렉 올라가네 277 빨리 와 중앙 준비해 중앙 준비하고 넘어오면서 슈컨 잘라 슈컨 슈컨 그 다음 277이다 목표가 좋아 우리 호응해줘야돼 우리 호응해줘야된다 호응해줘야돼 가서 싸워줘야돼 가서 싸워줘야돼 헤비들 가서 싸워줘야돼 넘어가 넘어가 넘어와 넘어와 운동무시해 넘어와 진어와 그냥 슈컨 내가 마무리할게 딸피처리 되나 저거 슈컨 아 씨발 불났다 아니 녹았어 왜 오히려 277도 왜이렇게 빨리 녹음 아 뭐이래 피지컬에서 안되네 그냥 야 277 대 니네 죽은 자리로 봐봐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있지 이러면 안돼 점사가 아예 안돼 이러면은 티각 잡아야될거 아니야 277 하나 어디서 죽었냐 저 뒤에서 죽었네 점사가 안되네 점사가 이거는 봐봐 니네랑 봐 니들이 왜 쫄 필요가 없는게 이게 이게 실력 차이야 니들이랑 쟤들이랑 지금 레이팅 차이가 없어 그거 알아? 니들이랑 쟤들이랑 레이팅 차이가 빵이야 안나 공방 레이팅은 똑같다고 니들이랑 쟤들이랑 근데 왜 개싸움하면 이렇게 되냐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 어? 점사해야되는거랑 점사 당할때 어떻게 해야되는걸 모르는거야 니들이 하나도 얘는 좀 심각하게 진거야 이거는 상황은 우리가 괜찮았어 샷에서 밀린거야 샷에서 샷이랑 포지션 싸울때 티각 잡는거랑 모여있는거랑 샷 met BETH 之 찹 ㄴ 니들 ㅇㄹ 나는 틈 너 오이 277이나 140 중에 하나 좀 무거운 헤비로 바꿔봐 아 씨 그리 바 이베 해 해 아니 패턴을 왜 써 너의 그대로 써 오이 하쿠라 그 200 쓰자 그래 레드 해봐 들어가서 설명해 줄게 내가 아까 전파는 광산 거는 리플로 봐야겠다 진짜 나도 의문이다 갑자기 니들 녹은게 왜그런지 가자 뭐야 우리 오웨이 두대였어? 이베 200 자 오시캡이 세대에 일로가 우선 여기로 그리고 유시티피랑 200 200 너의 요 중앙에 들어가있어 그리고 277이랑 OA 다 언더 올라가 아니다 아니다 200이로 와봐 200 스탑 유시티피랑 뒤로 빼 200 거기 지켜 200 그 코너 유시티피는 어 내 옆에 있어라 그냥 거기 오시기들 구조물 같은거 부수고 나 스파 나 스파 나 스파 알았어 알았어 센터 907 있어 어디 오시기들 200 거기 말고 내 쪽으로 오라고 전면 이쪽 전면 이쪽 거기서 여길 보라고 아니 거기 말고 내 쪽으로 와서 환장하긴 너 스팟던지 너 임마 지금 환장하겠네 빨리 안와 오시기들 셋이 티각잡고 있어라 딱 오케이 오시간대 들어가다 스팟 됐어요 알아 알아 봤어 야 폭격 조심하고 니네 나이스 폭격 쏠수도 있어 크라운코 신문배 폭격이니까 조심해 맞지마 그냥 폭격 야 야 잠깐만 헤빼들 다 내려와 일로 한 대만 빼고 277 너 데벤션만 빼고 다 내려와 좋아 이리와 잇 빨리 보진으로 오고 277 바사 처리해 너는 오시기들 일로와 한 이거 마무리하자 이친칠칠 너도 본진으로와 이제 야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꼬라박지마 천천히 해도 돼 기동헤비들은 빨리 와주고 오시기들은 천천히 해도 돼 야 오시기 다 해 본진적으로 뛰어나와 이 고우치한테 맞잖아 다 뛰어나와 본진적으로 들어와 코 위에 포격 조심해 포격 빼 포격 빼 오시기들 와서 티가 잡고 빨리 때려 277에 빨리 와서 여기 합류하고 뒤에 저역한 272 누구야 라이크 안 들어와 빨리 아니 아 오시기들 뭐하냐 빨리 딜 박어 이친칠 하나 빨리 더와 이친칠 하나 빨리 더와 아니 왜 딜을 못 넣었어 슈컨 때려 슈컨 슈컨 때리라고 아 진짜 하 포지션이 유리해도 지내 씨발 미치겠네 진짜 야 얘네 카운터 맞은 건데 지금 이거 얘들아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이거 크라운이 낚은 거거든 지금 우리 언덕에 4대 보고 바로 들어오는 오더 내린건데 바로 내렸잖아 나는 또 얘네가 당한거야 레이팅이 똑같다니까? 둘이 지금? 쟤네랑 우리랑? 공방 레이팅이 똑같아요 뻥 레이팅이야 뻥 레이팅 이게 이거 오시기들 얘네들 말이 안되는데 이건 진짜 쟤네 지금 양강 나왔는데 우리가 졌어 라인전이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니들 샷봐 샷 지금 누가 팀샷을 쐈다고 또? 이거 또 뭐야 야 길산아 야 길산아 길산이 아니구나 구소비에트야 니 혹시 일반탄 쓰는거 아니지? 오시기 여보세요? 일반탄 아니지? 굴탄이야? 근데 왜 세 발 쐈는데 900딜이야 나는 두 발 쐈는데 처음 100딜인데? 그리고 얘들아 내가 백업을 와서 양각을 잡을 때 뭐라 그랬어 어제? 어제가 아니구나 첫날 할 때 상대방한테 각 잡기 쉽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니들 다 내 쪽으로 와? 점령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될거 아냐 뒤로 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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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지션이 우리가 유리한데도 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니들이 라인전을 못잡아 단체전에서는 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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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보여 이거 지금 우리가 싸움을 못하니까 픽 들고 온 거 봐봐 무거운 거 살짝 뺐잖아 무거운 걸 많이 안 넣어도 니들 라인전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야 픽이 지금 저거 시가지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니들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본진 대기하고 있어봐 2775A랑 앞에 벙커에 붙어봐 오시기듯 본진에 숨어있어 아 얘네 철도 넘어올텐데 야 잠깐만 왼쪽으로 오시기랑 느린애들 다 내려가 277이랑 5A벙커지 끼고 느린애들 다 내려가 일로 야 5A랑 2T 다 일로와 본진 쪽으로 야 5A랑 2T 다 일로와 본진 쪽으로 내 쪽 아 그럼 대기 일로 일로 올라가 그 글로 대로로 오지 말고 일로 가라고 일로 일로 올라오라고 얘들아 미니맥 봐 여기야 여기 그 대로로 올라가지마 누구야 277 두대 지금 그냥 거기 언패물 끼고 내 쪽 쏠 준비해 여기 여기로 돼지들 내려가 일로 합쳐서 내려가 돼지들 다섯대 맨뒤에 돼지 누구야 왜케 느려 길사람 빨리 안가 야 5A랑 277 내 쪽 보이는데 건물좀 부셔줘 부실수있으면 이제 들어오겠다 얘네 얘네 지금 내 위치 모르거든 포격쓸게 잠깐만 야 우리 폭격이랑 쟤네 폭격이랑 급이 다르네 그냥 없어지네 적기지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야이백 처리하면서 캡해 알겠어? 오케이 나 걸렸고 센터 그냥 캡 올라가면서 야이백 잡아 야이백 잡지 말고 야이백 엉덩이 잡습니다 최대한 버텨라 최대한 버텨라 277대 그냥 나머지 나머지 튀어나가 중앙쪽으로 캡 못끈케 세명만 캡하고 중앙 중앙 몸으로 막아가서 엉덩이 잡지 엉덩이 잡지 엉덩이 잡지 엉덩이 잡지 나 힘들어 단체로 티각 잡아서 라인전시키는게 이게 이게 끝이야 클 전의 끝이라고 그게 엉덩이 잡지 옛날에 내가 에이코 때 애들 불빠따 치던게 그거 그거 그냥 될 때까지 쌍욕했어 티각 잡고 단체로 라인전하는거 전부터 이제 우리가 공격인데 아 이거 진영이 안 바뀌네 위아래로 공격인데 뭐야 이 거지같은거는 이 이거 하아 시발 피기 이거 오시기 세대랑 오시기 세대 그리고 나머지 빠른거 다 다 빠른거 다 빠른거 어 아 패튼이 새끼야 빼 오 오 오시 오시 오시기 대신에 이퍼 한번 써보면 안돼요? 아까 지금 너무 안 뚫린거 뭔소리야 오시기가 뭘 뚫려 아니 아니 데미지가 너무 안들어서 아니 씨 야 당장 캠페인 한다는 놈이 씨발 오시기를 어딜 쳐야될지도 몰라? 그런 뜻이잖아 그런 뜻이잖아 오시기로 골탄을 썼으면은 최소 500d씩 박어 무조건 한발에 알겠어? 상판 때려 상판 포탑 바로 아래쪽 아 근데 이 새끼들 또 바샥 가지고 장난짓 탈거 같은데 아 짜증나 진짜 픽 밀리니까 존나 스트레스다 진짜 자 어떻게 할거냐면은 똑같애 오시기 세대 여기 그리고 277이랑 140 다 올라가 근데 처음에 얘네 바샥한테 보여주는거는 140 두 대만 보여줄거다 우선 5회에도 올라가 5대 올라가는거야 그리고 60TP 60TP는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 여기 있어 여기 오시기랑 같이 있어 어어 오시기들 티가 작고 철도 쪽 보고 60TP는 그냥 오시기 엉덩이 뒤에 있어 거기서 여기 보고 있어 그냥 여기 코너 알겠어? 나머지다 올라가 140만 보여줘라 바샥한테 응 여기 907 오는거에요 걸리는거야 아마 똑같은 전략이라고 생각할거거든 100TP는 네 490T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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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TP가 890TP는 490TP는 590TP는 560TP는 580TP에게 690TP는 590TP는 560TP는 460TP는 아니 네네 145 빨리 올라가 둘이 같이 올라가 만약에 바샷뿐만 아니라 907도 같이 있으면은 다가.. 277이랑 5회에도 올라가서 잡아 뭐야 277을 5회에 보여주지마봐 145 두대가서 바샷 몰아내고 277이랑 5회에 성은 뒤로 붙어 안 들키게 1상은 두대가서 바샷 추노해 277이랑 5회에는 성은 뒤에 몰래 숨어 아마 뒤에 907 있으면 바샷 다시 올라올거거든 야 글로 나가지 말고 성 글로 말고 바샷 탄템을 안 들키게 이쪽으로 붙으라고 이쪽으로 그거 왜가 그러면 불, 들키잖아 몇 대야 1상은 빼봐 277이랑 5회에 몇 대 같애 지금 야 땡겨서 먹어 땡겨서 야 헤비들 올라가자 헤비들 바로 올라가 1상은 빠지고 아 이거는 시발 준비했네 낚시네 낚시 가위 가위 아 이거 카운터당에서 졌다 이거는 이건 카운터당 괴 글어 급 은힛 그리 에어 저 인간 공극 탈 이 하지만 인간 이를 위 있는 좀 아름다워 이 아.. 바사지 문제네 합커니가 아까부터 잇츠 칠륙 하는데? 왜? 누구 말하는건데 누구 뭐해? 뭐해? 뭐해 좀 쏴 쇼근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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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 되어있어! 왜 이럴는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크흑 엔진이 되어있어! 폭력함이 쏟아져! 이거는 우리 언덕 변덕 올리는 거 카운터네 되게 딱 알았냐 이거를 카운터 맞았다 아니 아까부터 왜 계속 277쪽에서 컴플레인 들어와 라인전을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하쿠니 네가 1번 해 1번 그냥 라인전 1번 잡아 주퍼로 탕 가려준다고 누구 말하는 건데 277 두대 있잖아 지금 그 한라산 한라산이 1번이었다 방금 라인 잡을 때 하쿠니가 1번 쓰고 데벤션 2번에 한라산이 3번에 라인 잡으면 왜 라인 앞에 쓰지마 크흑 뭐 타지? 탈 게 없어 이게 좀 별로 아니 애초에 못 이겨요 얘네 가지고 크라운 아직 레이팅 비슷한데 그게 안 돼 있어 라인전이 라인전이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냥 니들이 시가지에서 자신 있는 거 피켜봐 이 맵에서 니들이 적어도 쟤네랑 레이팅이 같으니까 뭔 소리냐면은 니들이 제대로만 배우면 동등한 상황에서 싸웠을 때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아 모든 판이 다 포지션이 불리할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유리한 포지션에선 니들이 이겨야 정상이라고 쟤네들을 갔다고 니들이랑 쟤들이랑 쫄지 말라고 괜히 흠 레데바 하거나 레데바 흠 뭐야 2포 2포였나? 우리? 언제 바꿨냐 야아 피보소 이거 다 일로 붙어 그냥 이쪽으로 그리고 아.. 마우스랑 50KB만 중앙으로 올래? 여기 언패물이 있는데 2584랑 Anda 띠 ụ 죄송합니다 용도 자 수은 안전 음 4 4 까 빛 마우스로 아 아들 아들 잘 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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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4 마우스..뭐야 왜 맞아 오시기 얘네 우측에서 들어올거거든 그거 방어 준비해 마우스랑 오시기랑 이루팔사 뒤로 빼서 뒤로 빼서 자 병력들 올라와 여기로 왼쪽에 있는 애들 더 땡겨서 막아야돼 니네 거기 있으면 안돼 말했잖아 이루팔사 나 빼라 그랬지 왜 벌써 사고를 치냐 오다오면 바로 들어 나머지 병력들 200은 바로 중앙으로 오고 나머지 병력들 올라와서 밀어 다 2포랑 07 하나 있을거야 그냥 싸워주지 말고 우선 엄폐하라고 피챙겨 피 캡 올려 캡 올려 그리고 뭉쳐있지마 캡 아쿠아 거기 버텨봐 최대한 거기 캡 올리고 싸우라고 캡 올리고 차라리 그냥 아쿠아 캡 안하는 놈은 앞으로 뛰어나가 계속해 계속해 애들아 몇대가 밀고오던간에 애들이 아직 네오더 적응을 못한거 같은데 그냥 딜해 괜히 애들 앞에 몰려온다고 당황해가지고 이상한데다 쏘지 말고 내가 어떤 오더를 했는데 니들이 앞에 적이 존나 많잖아 니들 버리는 카드니까 그냥 뒤질때까지 딜하라고 이해 돼? 알겠어? 그리고 길사나 말하면 바로 해 왜 빼는걸 막아냈어 니 만약에 정확히 제대로 뺐으면은 훨씬 쉽게 막았을거야 알아요 오케이 야 이거 야 이거 60TP 하나 빼고 나머지 기동 빠른거 다 해봐 최선이냐 이거 지금 크라운 상대로 사실 본집 맞고있는거는 잘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보자고 한판 더 할 수 있으니까 2포 하쿠나 2포 빼봐 빠른거 필요해 60TP 하나만 있으면 돼 하쿠나 하쿠나 어떻게 할거니 들어가서 설명해줄게 어후 헬로 보드카 러시아 친구가 놀러오는 뭐야 와 이 새끼들 장난치네 씨발 야 60TP 와 이 새끼들 뭐지 씨발 갈갈부싸움 밀렸네 이거는 60TP 너 혼자 일로가봐 올라가 나무에 다 언더 올라가 낚시 낚시를 보여주자 야 야 픽이 어떻게 저게 됐지? 씨발 존나 신기하네 진짜 원래 픽을 왜 저렇게 들고갔대? 갑자기 아무튼 60TP에 가가지고 니 무조건 걸려야되니까 얘 나가서 깝쳐봤죠 나머지 올라가자고 나머지 올라가자고 나머지 올라가자고 스팟 뜨면 F7 누르고 안떠? 안떠? 60TP 내려와서 일로가봐 여기서 이렇게 빼꼼해봐 여기 하샷 빼꼼하고 앞에 없어? 나머지 병력 다 따라와 바샷 빼꼼 빼꼼 니 외곽으로 들어가봐 외곽으로 나머지 병력들 다 다 따라오고 60TP 앞으로 가봐 뭐 있나 봐봐 나머지 다 티각잡고 대기해 여기서 오 자 딜받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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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싸워 자 딜받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싸워 자 딜받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싸워 그냥 캡으로 봐라 너 야 폭격조심 폭격조심 폭격 돌았네 들어가서 싸워 우리 죽잖아 자 딜받아 마무리 안되 277 이거 계속 들어가 잡아 계속 돌아 저 추노에 가서 272 가면 가 우리 본진 쪽으로 간다 저는 60TP는 캡하고 얘네 아마 우리 본진으로 오고 있을거야 오오 잠깐만 오오 우리 다 본진으로 우리는 슈컨 뒤에 아 슈컨 저쪽에 있네 오케이 야 위에 오공비랑 합군이 저 슈컨 막고 있어 갈게 나머지 수색해 이제 올라와 적본준으로 가자 이제 올라가자 제가 먼저 갈게요 쟤랑 내 씨발 저 새끼들 낚시 오지게 하네 진짜들이 야 천천히 이겼어 유시티피아 2대1로 싸울때는 헤드온하면 돼 야 얘네 점사쿨하는거 보소 오지네 가서 잡아 유시티피아 헤드온했을때 슈컨이랑 모가지쳐 목젖 알겠지 성장으로 목젖치면돼 새끼들 이 새끼들 장난질치네 피그룹씨가 어때 바로 낚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마 막판이었을거 같은데 이게 아마 막판이었을거 같은데 아쉽게도 한칸 밀려서 패배했네요 결국엔 크라운 상대로 이정도면은 잘 싸우긴 했어 근데 좀 몇번졌냐 하나 둘 셋 넷 우리 사 3승 4패인데 아 니들 라인점만 좀 어떻게 해야될거 같애 라인전에 내가 얘기하는게 뭐냐면은 결국 월탱은 대수싸움이거든 얘들아 잘 들어봐 대수싸움이야 방금전에도 할말이 굉장히 많은데 니들이 티각을 무조건 잡아야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1번이 제일 중요해 1번이 1번 1번 클레넌이 딜을 조절하는 역할이야 제일 중요한 자리란 말이야 근데 아까 1번에 다른 애가 있었는데 계속 자기 쏠것만 쏘고 빠지고 와리가리 치니까 뒤에 2번이랑 3번이 쏠각이 안나오잖아 너무 늦게 빠지면은 쏠각이 안나오고 너무 빨리 빠지면은 바로 스포킹 물리고 2번이나 3번이 계속 그런식으로 싸운거야 니들이 지금 알겠지 내 유튜브에 그 링크 있을텐데 아마 티각잡고 어떻게 싸우는지 그거 이따가 내가 디콜 올릴테니까 알고있고 니들이 오늘 한거는 아까 티각잡고 싸우던 애들은 리프를 봐봐 니들이 뭐했는지 진짜로 어 알겠어 열한시도 있어 이건데 이거? 열한시 것도 있어? 대답이 없어 얘들이 이거 마이크 다 없어? 싫어하냐 아.. 아무튼 진짜 오늘건 리플 다 봐라 니들 사고친게 너무 많아 샤..사세 밀린거야 사세 다 대부분 아까 힛맨에서 낚시당한거 빼면은 오히려 크라운이 상황이 안좋았어 크게 힛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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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맨..